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0월 17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자령 변호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윤한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면담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월요일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차담 차담회를 갖기로 어제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핫 이슈는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한동훈 대표가 목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른바 3대 요청사항 뭐 이런 거를 공식 제기를 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어떤 처방책을 내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망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태균 씨가 시끄러운 이유 또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정치인들과 나름대로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론조사 때문 아닙니까 여론조사 가지고 속된 말로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는 그 기술자다 보니까 여러 정치인들이 홀깃홀깃한 거죠 그런데 그 수혜자의 한 명으로 지목되어 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놨어요 그런 여론조사 장난치는 게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참 궤변인데요 궤변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얘기할 텐데 이 관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한동훈 대표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언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정도 관계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준석 최고처럼 그 사람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이게 관계를 드러내는 말들 아닌가 그 관점에서 있다가 이준석 의원의 얘기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는요 문다희 씨가 어제 드디어 사고 낸 지 한참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이제까지 알려진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도 짧게 자르고 했는데요 또 그 피해자 택시기사분하고 합의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자령 변호사께서 그러면 앞으로 문다희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또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요 구 변호사님은 어제 저녁에 그 발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드디어 월요일 회동이 성사가 된다 뭐 당연한 자리가 좀 늦게 열려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심지어는 선거 이후에 이거를 취소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랬었죠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참 정치공학적으로 썰 푸는 거에 불과하고 용산도 지금 다급해요 저는 이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용산에서도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미루고 시간 보내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인식 정도는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국민들께 확 와닿는 정도까지 결론내는 건 사실 좀 어렵기는 하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그래도 열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예전에 기싸움이나 유난 갈등이나 이렇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얘기는 다 치워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언가 국민을 향해서 뭐 소기의 성과 조그만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갖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 모친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갔었어요 일산동국대병원이 이제 빈소였는데 10월 8일로 기억이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 하루 전날인데 제가 이제 조문을 갔더니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오신지 얼마나 되셨냐 한참 됐대요 곧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 오시면 만나고 가겠다 근데 그날이 한동훈 대표가 전남 곡성에 지원 유세를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또 세종시를 들렸어요 세종시의 세종시장 우리 당 소송인데 무슨 야당 그쪽에 세종시의회 야당 의원들하고 뭐가 잘 안 맞았는지 단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격려차 응원차 들렸다가 오는데 또 이제 고속도로가 길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8시쯤 도착할 거였는데 조금 더 늦었습니다 근데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와서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한 1시간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홍철호 수석의 주문은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두 번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걸 막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그래갖고 막 그거 좀 문제가 있다 뭐 예의가 없다 뭐 심지어 뭐 독대 스토커냐 뭐 별의별 그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철호 수석의 얘기는 그 이 대표 쪽에서 한 번 더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읽혔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그런데 두 번 해갖고 독대 스토커까지 하는 악명까지 그럼 뭘 또 또 합니까 이미 뭐 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윤 대통령과의 그 기탄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받은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 용산에서도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아 용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니까 저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상황 전개가 좀 묘한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사 문제에 대해서 네 뭐 공개적인 활동 좀 자제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김여사 라인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지난주 금요일에 아 어제죠 어제 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그 직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을 내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위가 올라갔죠 수위가 좀 올라가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봐라 어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해주겠다고 그 의사표시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뭐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그러면 되겠느냐 불편한 거죠 아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그 독대가 아닌 정진석 배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긴 그게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게 두 분이 만나가지고 끈끈한 얘기를 나누고 헤어져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되면 사실 제3자가 필요가 없거든요 네 혹여나 다른 메시지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제3자가 배석하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마음은 뭔가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만나지만 그 자리에서 다른 식의 이견이 이게 딱 해결이 안 되고 헤어질 수도 있다 뭐 요거까지 대비하시는 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 아까 독대의 경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떠올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독대 스토컨에 어쩌네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해가면서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제가 직접 여쭤봤던 건데 처음에 언론에 나왔던 거는 한 대표 쪽에서 나온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못 박으시더라고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군가가 흘렸어요 근데 한 대표 쪽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못 만나게 하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간지라고 이래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에 홍철호 수석에게 직접 얘기하면서 그때 만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직접 이거는 내가 언론에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언론 플레인에 어쩌네 이렇게 오해가 사진이 만나야 되는 거는 정말 맞고 저는 만나는 걸 원하니까 요거에 대한 요청은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군가의 공작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부총장님 말씀대로 홍철호 수석께서 다시 제안해달라고 했으면 윤 대통령께서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러면 언론 플레이어 가면서 독대를 스토킹을 하네 어쩌네 했던 거는 윤 대통령의 뜻과도 조금은 맞지 않는 어떤 세력이라는 게 있다 윤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정치하면서 그걸 이간질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죠 첫 번째 그거는요 비공개로 은밀하게 요청을 한 건데 근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한동훈 쪽에서 흘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용산 관계자들 대체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누가 흘렸는가 하는 거는요 하는 거는요 팩트체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가 누구로부터 들었다 그거 확인해 주는 순간 언론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취재원 보호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정말 철저히 이용해 먹는 세력이 그때 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용산에서도 의향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윤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전달이 온 거 보면 못 만나게 하고 싶은 세력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해결책으로 나올 때 정리될 세력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인적 쇄신 필요하다 비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원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리될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용산발이다 어쩌다 흘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대통령께서는 참모들의 권위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뭐 중앙일보인가 어디에 이제 용산 출입 기자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한 번 더 독재 신청해 주기를 바란데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아예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보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요구 조건이랄까 뭐 수위가 좀 높아지니까 좀 불편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 회동 앞두고 뭐 판 깨자는 거냐 하면서 또 한동훈 측에서 이거를 깨려고 하는 거 같다 원하는 거 같지가 않다 원한다면 어떻게 회동을 코앞에 두고 저런 식의 그 압박을 할 수가 있느냐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럼요 오히려 이 이제 여사 문제는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과제를 제시를 한 거고 그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정도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떠올려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독대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때 독대가 됐으면 두 분 사이에서 대화가 됐을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독대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뭐하냐 뭐하냐 이러고 그 사이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론과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느꼈는데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침묵한다? 그거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속이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보수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공격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면 더 아프게 맞아요 우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말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내는 거는 도리죠 도리 이거는 당선 인사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오르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변듯이 배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산 측에서 강력하게 이제 나왔어요 입장을 그래서 그럴 거면 여기 저 당대표 비서실장 박정원 의원도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통 크게 중요한 국정사안을 논의하는데 그 형식이 뭐 우리 중요하겠느냐 통 크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던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대략 이런 포맷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올려주세요 한동훈 대표가 진짜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아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싸움 뭐 이런 식의 진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박정원 실장도 같이 가죠 근데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는 나는 정말 긴요하게 논의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른다라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다른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내가 억울하고 말고 이런 거에 대한 뒷얘기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정성을 알 수 있죠 이게 형식이나 체면이나 안전장치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저거 말고 아까 내가 보낸 사진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두 분만이 찍은 거고 청와대 안에서 회동하는 사진 그 옆에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당시 배석했던 그 사진을 아까 보낸 게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요 이제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상석에 앉고 양 옆으로 문재인 대통령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철희 당시 대표가 앉고요 왼쪽에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을 배석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각도가 묘하죠 각도가 묘하죠 아 그러네요 저 이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략 뭐 이런 식의 포맷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저런 뭐 누가 배석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좀 허심탄회한 기탄 없는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도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의 메시지도 한동훈 대표께서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뭐 도취돼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느낄 법도 한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마음이 그래도 믿음이 더 같거든요 정말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정말 마음을 주시는 마지막일 수 있다 라는 그 위기감을 느끼고서 이를 더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성에 차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주당 쪽에서 공세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생색도 못 내고 국민들의 마음도 못 얻고 더 아프게 두드려 맞을 거거든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완전히 아까 본 식으로 그런 포맷으로 이제 회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제2부속실이야 어차피 설치하기로 했고 공간 문제로 조금 늦어지는데 공사 중이다 하는 건데 제2부속실 설치는 솔루션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외활동 중단과 관련해서 제2부속실은 설치가 되고 대외활동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명태균 씨와 여사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일방적인 이제 명태균 씨 주장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좀 자체 조사를 한다든가 만약에 지금 8년째 공석으로 있는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문제 이런 건데 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묶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모양새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은 원래 만들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엮어가지고 지금 여사 라인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2부속실에 담을 때 그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섞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물러나게끔 하면 모양새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제2부속실로 여사에 대한 것들을 통합합니다 라면서 그분들이 싹 물러나면 두 가지가 해소되고 제2부속실을 더 전면에 헤드라인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제2부속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제2부속실이 예전에 마포대교의 사진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잖아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을 이렇게 약간 지시하는 듯한 그게 여사의 행보로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냐 그 이미지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살 예방의 날 때문에 가셨던 거는 맞아요 그럼 저거를 다른 식으로 자살 충동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진료를 받거나 입원해 계신 환우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가서 위로해 주고 봉사활동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보셨으면 같은 날도 굉장히 와닿게 풀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2부속실의 기능에 대해서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 쪽의 역할에 더 치중해서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거에 적합한 사람들을 제2부속실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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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저런 행보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같이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지금 야당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저런 행보 한 번만 더 해주기를 아주 그냥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호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저런 식으로 국민들 눈에 좀 거슬리는 그런 대외 행보를 해주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탄력을 받겠는가 그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외활동과 관련해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권양숙 그때 여사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권양숙 여사는 그때 이렇게 보면요 거의 뭐 방송이건 신문이건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거기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영부인의 공적 지위가 있는데 외교활동이나 이런 데 해야 되잖냐 누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방 갈 때 같이 가시는 거 당연히 가야죠 근데 그런 것들만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공격하지도 못했어요 독자적인 행보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순방 갈 때 이런 것까지도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자꾸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행보 민주당의 공격거리가 될 만한 행보들만 앞으로 컨트롤해가지고 그런 게 없으면 순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기사도 안 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감찰관 문제 좀 짚어볼까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실은 있어서 매년 뭐 몇십억 정도의 예산 또 그 사무실은 유지해야 되고 기본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 그냥 개점 휴업 상태예요 그게 이제 박근혜 청와대 말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우병우 당시 민정수사과 약간 뭐 마찰도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 공석이었는데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는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야당 측에서는 오히려 임명하자 그런데 그런데 그 야당 측에서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자 통일부 산하에 그런데 그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진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 야당 추천 각각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이 이사가 돼야지 인권재단이 출범할 수가 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북한인권법은 법안에서 법률로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죽은 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인권재단 야당 측 추천 인사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걸 걸었어요 링크를 그 인권재단 그거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세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여야 합의로 그건 다 여야 합의입니다 세 사람을 하게 되면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링크를 걸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요 용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국회에서 와야지 우리가 고를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0일인가 취임 2주년 기자회견할 때 그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국회에서 추천해서 넘어오면 바로 거기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바뀌고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을 좀 얻기 힘들다 그리고 설령 그게 부담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감시 하에서라도 투명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어주면서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일 수 있겠다 저는 그냥 팔을 내어줘도 몸통 사람은 다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비슷해요다 어디나 권한에 대한 게 국민 참여 재판 아시죠 법원에서도 법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 재판 안 하고 싶어 했어요 판사가 하는 거지 무슨 국민이 무슨 판결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말 완전 미국식으로 확 밀고 들어올까 봐 그래서 일부 사건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그게 국민 참여 재판의 내용이 권고 형태가 되고 최대한 수용하지만 판사가 바꿀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티면 법안으로 두드려가지고 그냥 탁 바꿔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조율해가지고 정말 덜 내주기 위한 형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안 내주겠다고 하면서 버텨가지고 다 이길 수 있으면 이기죠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재혁력도 다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명태견 씨 이 문제 있잖아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정말 저래도 되는가 하는 제가 걱정한다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과거 같았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민정수석실에 굉장히 유능한 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고 그러면요 그 자체 진상 파악에 들어갑니다 여사님 휴대폰하고 수첩 일지 이런 거 좀 갖고 몇 시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명태견 씨하고 있었던 일을 다 일단 파악을 합니다 다 파악을 하고 나서 명태견 씨가 일부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일부는 좀 과장된 허풍에 가까운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일부는 아예 택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인 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분 말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그렇죠 혼재되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특별감찰관이 이게 신속하게 좀 되면은 앞으로 그 제2부속실 설치와 더불어서 그 여사가 뭔가 좀 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은 공적 지위가 분명히 없고 뭐 직무 범위도 없죠 공적 지위가 없으니까 직무 범위도 없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그 영부인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이제 좀 과도하게 벗어났다 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부담일 수 있지만 거기서 걸러지고서 이렇게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밖으로 터지면 항상 더 크게 터지거든요 문자나 이런 것들도 역대 사건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되지 않아요 결국은 다 터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명태균 씨가 찔끔 나왔을 때 껌껌마다 하면 이거 뭐 언제까지 껌껌마다 대응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껌껌마다 잘라가지고 대응했는데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 더 크게 터진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사건할 때 저희도 그래요 의뢰인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봐요 그렇죠 전체를 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일맥상통하게 관통하는 하나의 딱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지 껌껌마다 하면은 앞뒤가 달라져요 변호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잖아요 의뢰인이 그 사건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지 변호사도 효과적인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서도 그래요 이게 말이 달라지면 망했다 싶거든요 정치의 영역은 더 크게 망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개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지금 여야의정협의체 이거 사실 대통령실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 한 달이 일단 이제 한 달이 뭐예요 9월 추석 전에 그랬으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참 진짜 국민들 별 면목이 없는 거죠 그건 뭐 용산이 잘했다 당이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다 공동 책임이죠 참 국민들 별 면목이 없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사 인력 수급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거기다 그걸 만들겠다는데 이것도 또 의료개혁 불참을 선언해갖고요 이게 반쪽짜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도 월요일 회동을 계기로 해서 좀 확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정말 유난 갈등의 문제 왜 용산 공격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속으로 참 이분들은 내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나 겨울을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야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정말 보수 정권 재창출까지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동훈 대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의 후보 누구도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잠잠하게 있던 사람들 아마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민주당보다 더 세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겠네 어쩌나 이럴걸요 저는 지금 해결하는 게 윤 대통령 정부 성공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력을 봐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구를 편들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건 국민 보고서 해결해야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자꾸 그렇게 갈라치기로 얘기를 이해하시면 이거는 정부 보수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